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맥북 사러 왔는데 닫아있습니다 지금 신사랑에 있는데 바지 사러 갈 거예요 내일 애플 문 열어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진짜 랩톱 진짜 필요해요 랩톱 끝났습니다 많이 쌌어요 아마 다음 달 아무것도 안 살 거예요 그..사기 전에 어머니의 혼락 받았습니다 오케이 택시 타고 회사 가겠습니다 실력적으로 약간 마음에 안 들었던가요? 랩 쪽으로 실력도 약간 부족한데 제가 그때 쇼다운 할 때 좀 더 새로운 거 해봤어요 약간 안 해본 것도 해봤고 처음으로 좀 이거 만나 되게 이상한 거 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그 톤도 좀 잘 꾸미고 더 잘 이렇게 연습하고 좀 수정하고 잘 되면 좋겠고 그 영상 보면서 약간 아 요즘 많이 늘었구나 네 생각 좀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네 안 늘면 안 되죠 연습생이니까 연습해야 돼 연습생이니까 연습해야 돼 오케이 오 너너너너너넛 오케 오케 다음은 슬랩 와우 이슬랩 너무 편해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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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콜 점프. 콜, 콜. 음, 좋다. 오케이, 렛츠고. 파스타 먹을 겁니다. 배달 기다리는 시간 안에 페이스마스크 할 거예요. 제가 목살 시켰어요. 치킨 텐더. 오랜만에 치킨 텐더 먹고 싶어서. 이건 목살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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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맛있어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맛있다. 술빙 왔어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빙수 맛은 인졸미 빙수예요. 그리고 연유 추가하는 거. 오케이. 지금 배달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술빙 광고 아니에요. 다 먹었으니까. 조금 연습하고. 한국어 좀 해야 돼요. 오케이. 바이바이. 초기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차량 정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성공. 펭이. 끝난다. 7년.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거. 일 년. 네. 여기 온 지 1년 됐네요. 중국어. 태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조금. 조금만 잘잘 돕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일어났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다시 압구정 갈 거예요 나도 백사야 근데 이거 제일 좋아 오케이 봐 오케이 택시 불어야 돼서 바이바이 소포 왔는데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주셨던 언박싱 화면 물론 이미 언박싱 되고 있지만 안에 있는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 마스크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래퍼 니 핫드에 스터베리 진짜 엄청 좋아했던 젤리여서 베트 치이니 키위맛 소다 맛도 있어요 피치 맛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연습하고 왔어요 거의 죽었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다 이거 먹어야 되는 약간 비타민이에요 레이 진짜 레이 거의 없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칩스인데 이거 트러플 맛이에요 이거 봤어요? 이쁘더예요 이쁘더 컵맨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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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예 데니스 롯맨 네 오 예 스포스컷 그리고 데니스 롯맨 예 약간 스웩 힙합 연습해 오케이 바이바이 이 곡 연습할 거예요 DPR LIVE 되게 좋아해요 좀 더 많이 연습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집중 죄송한데 제가 연습할 때 집중하려면 휴대폰 끄어야 돼요 오케이 바이바이 요즘 제가 맨발로 춤추는 게 되게 좋아해요 제가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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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때부터 춤을 췄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꽤 시작하는데 아마 중2, 중3 때 시작 했는데 그때 그냥 하키 아이스하키 하다가 지쳐서 좀 새로운 거 찾고 싶었어요 근데 매일 학교 다닐 때 에어포트 들으면서 춤추면서 학교 다니니까 춤추자 그래서 영상도 많이 보고 많이 따면서 배웠는데 진짜 제대로 춤 수업 배우는 약간 들은 거는 중3 그리고 그때 어디션 되게 많이 봤어요 50 50분 된 거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한국에서 어디션 이렇게 통과하고 여기 오게 됐어요 오케이 돌아왔습니다 암박싱 할 거예요 오오오오오 normal 네 아 오 오 오 오 예아 지난번 저번에 쇼다운 끝났고요 물론 좀 쇼다운 볼 때 좀 찝찝한 데 좀 있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다음번 쇼다운 준비하고 있고 다른 되게 중요한 과제들 많이 생겼어요 스케줄도 바꾸고 좀 여러 가지 되게 신기한 거 많이 생겼어요 되게 좋은데 좀 정신적으로 좀 조금 힘든데 느낌상은 좋습니다 Anyways, as I'm preparing the next showdown there's like other stuff that kind of happened which is quite important to us as trainees and we also have a little change on our schedules it's a little hard on us but it's all good and here's good luck for the future, good luck for us 잘하겠습니다 와 2 2 2 5 오케이 도착했다 2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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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7 8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2 12